집도우리도 귀하여 오라고 빨리 올 거든 아, 가실게 지렁도 있을 것 같은데 아, 고맙는데 오늘 다섯 명 원수치고 저 김양국께서는 또 뭘 하면 판소리 집, 자폐, 다음에 한 번 자폐에 영전히 오시고 아, 여깁들은 네, 좋은 하루 아, 식사 같이 해요 네, 일곱, 일곱.. 아, 다섯... 이쁜게 만드신 이쁜게 만드는 중 인간의 육수, 우 girls 그때부터 했던 너, 넷 고생하셨어요.